VS 감사합니다. 감나리입니다. 인기가요. 이 노래가 들어왔다. 지민 누가 이기고, 지민 누가 이기고, 지식아이, 지민 mendCheers', 지민가스. 이 영상은 많은 종목변들이 지민의 이기renched 롤도를 해야한다. 지민가스이, 이 영상은 비밀들의 롤도를 잃은 것 같아요. 라이브 아니 카메라를 봐야 되는지 펜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해요 전조곡 때문에 자꾸 터져가지고 아니 사랑해요 전조곡 때문에 아 뭐야 고마워 어디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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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하고요 춤 연습하고요 가요 연습하고요 필수하고 한 번 더 이 발이 가르고, 그 다음. 야, 어렵다. 멘탈 피어 좀 할까? 괜찮아? 지금 느낌 어때? 잘할 수 있을 것 같아? 사극 다 떠나는 것 같은데? 과연 이번 출연은 누가 될까요? 아, 이런 거까지 준비 안 해도 되는데. 아니야. 일단 줘봐요. 아, 진짜 치겠네, 진짜. 아, 좋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원래 서강 못 준비 못 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일단 사진 찍겠다고 그랬어. 아, 케이크까지. 약간 진짜 못 받을 줄 알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올라갔다가 받아가지고 너무 놀랐고요. 아미들한테 참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분이 너무 좋고요. 빨리 무대 모니터링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너무 좋았어요. 네, 너무 좋았어요. 여기가 TV에서요. 3D. 산업을 위해서 고맙습니다. 밖에는 아미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는 아미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먹자. 아, 살벡 못해. 고맙습니다. 빨리 7시가 돼야 될 텐데 2. 6시 반이. 아미 여러분들 즐거움은 저는 피곤해도 괜찮습니다. 저는 오늘 물건을 샀고 다시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다. 아침에.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면 이게 한 번 받쳐서 열심히 한 번 뛰어보겠습니다. 정도의 배경입니다. 승리가 많이 되는 거죠. Feels like a girl. 할 수 없는 거라. 자, look at her 다행이네. 아, 나한테 다행이네. 덕け it girl. 너 타워. 우리 집 교회. 지금 안 돼, 우리 집 누가 많아? 우리 집 spanning.. 기념 기다리게 우리 집 defining ㄱㅇ 녹음 핫따마 힘들다 나도 오늘 뮤직뱅크 잘 마무리하고 오늘 또 아미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왔습니다. 새벽 5시 제가 왔을 때부터 밖에 계시더라고요. 날씨가 좀 쌀쌀해져가지고 괜히 또 감기 걸리면 안 되는 그런 거 풍부하고 너무 재밌었고 또 많은 에너지 받아가는 뮤뱅이었습니다. 기다려. 기다려. 졸려요.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오네요. 잠을 못 자고 있어요. 시차 좀 말려주세요. 형 그 뭐죠? 평상시에서 하는 거. 집중할 때 하는 거. 집중할 때 하는 거. 집중할 때 하는 의식 같은 거. 어깨 맞추는 거. 뭐 저거는 어.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. 진짜요? 박수 잘 지낸실까요? 네 현수 너무 고마워요 안에 눈 감을 잇죠 혁신 혁신 가사! 가사! 무섭네 베스틱! 네, 글쓰빅 많이 스포킹 깐 근데 맥락 앉아 파리 이온이여에 들리면 제 목소리를 많이 켜주세요. 많이 켜요. 이 노래는 제 목소리를 많이 켜주세요. 내 이름을 희생해야 прежде 고생하셨습니다 저한테면 권한이 없어요 보고싶을까요? 세팅을 해서 미안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조봉 잘 받으세요 현 씨 잘 써주세요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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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엔카 산업이 끝이 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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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세븐부터 3D 그리고 스테이밍 맥스 투 유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는데 한국에서 너무 재밌었고 팬들이랑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좀 많지가, 넉넉치가 않아서 많이 좀 아쉽고 그 부분이 아쉽고요. 너무 재밌었고요. 맘에 들 봐서 너무 좋았고 향수도 방금 제가 향을 맡아 보니까 좋습니다. 사랑한다. 아멘. 고생했어.